4.15 총선 재검표가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우 국어가 가장 여름 스파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천대엽과 조재현과 이동헌이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가지고 뭉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주역은 서울법대 출신들이다 저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인천광역시 서구월에 재검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오늘 인천 서구월 선거무요소송 4.15 총선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관외 사전투표하면서 배춘잎 사전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12월 2일에는 부산 사하구 김척수 후보 재검표가 부산지방법은 서부지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후보별 개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소위 후보별 득표수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이 돼야 될 사실이지만 그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산조작을 하지만 전산조작에 맞춰서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가정하는 거 아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선거 데이터하고 그냥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는 전혀 뭡니까 다른 동네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후보자가 낙선에 여러분들 불복해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함 속에 있는 개표소를 통과한 그 투표지수를 법원에 그냥 제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새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결과에 맞춘 새로운 투표지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거를 법원에 여러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기묘묘한 배춘잎 사전투표지 본드 사전투표지 좌우 여백이 틀린 사전투표지 상하 여백이 틀린 사전투표지 투표지가 몇 장 붙던 좌석 투표지 본드 투표지 무슨 뭡니까 하살표 붉은 하살표 붙던 투표지 별개 다 나오는 겁니다 왜 급하게 뭡니까 새 투표지들을 다 만들어서 투입해야 되니까 빡빡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천문학적인 여러분들 부정선거 정거가 밝혀지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양심 수준을 미뤄보게 되면 이거를 밝힐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무슨 검찰총장 다 한통속인 거죠 민주당 국힘당 다 한통속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한민국을 조작공화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사기공화국 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절대 그냥 건너뛰지 않을 겁니다 죽도록 대한민국이 후세대 걸쳐가지고 당대부터 지금 우리 세대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비용을 치룰 겁니다 다 침묵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가도 침묵하고 자리의 눈이 어두워 침묵하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 다 침묵하는 겁니다 신문도 침묵하고 직자증도 침묵하고 검찰도 침묵하고 대법관도 침묵하고 이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나라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사기꾼들의 그냥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냥 전산 조작의 핵심입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이라고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땅땅땅 결정 내리는 겁니다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중단구의 박홍근 더불당의 원내대표님께서 국회 모독죄다 권력을 도덕죄한 사람들이 이게 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권력을 도덕죄한 거죠 이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 결과입니까 미래통합당이 윤상일한테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3%를 더해가지고 박홍근한테 밀어준 겁니다 다 같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이런 짓들을 하고 이걸 밝히지 않으니까 맨정신 사람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합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서구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구월 자료입니다 이건 100% 조작이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종진한테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이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참가자수의 최소 8%에 10%를 빼앗아가지고 더불 민주당 신동근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8%, 11%가 나오냐 국가혁명당 임명자 함께 여러분들 반올림하게 되면 1%가 더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 몇 퍼센트입니까 최소 16%에서 최대 22%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뭘 통해서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이 그래프의 차이는 더불당은 항상 사전투표의 득표수를 더해주기 때문에 항상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값이 나오고 미래통합당 항상 사전투표 이름 득표수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값이 따라가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 얼마나 오지게 이름들 조작했는가 하니까 인천광역시 석월에 동이 9개고 동산하에 제1투표소 2투표소에 가지고 61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61개의 투표소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61대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 민주당의 여러분들 신동근 후보가 61개의 투표소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도 대법관들이라는 친구가 선거 문제없다고 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난 몰라 이런 겁니다 서글이죠 서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조작을 또 다르게 보시려면 61대 제로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신동근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60개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짓들을 전국에 다 한 겁니다 광주 광역시 전남 전북의 일부 지역을 빼고 2020년 4.15 총선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 조작한 거 여러분 또 다르게 보시려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142.9라는 것이 당일 투표입니다 2번인 박종진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신동근 후보가 142.9표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간내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미래통합당의 박종진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신동근 후보가 212.3표를 받은 겁니다 미친 짓이 된 거죠 당일 투표에서 142.9가 나왔으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142.9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왜? 관내 사전투표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212.3이 나오는 겁니다 우편 투표인 관내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미래통합당 후보와 100표를 받을 때 신동근 더불 민주당 후보가 210.5표를 받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142.9표를 받았던 사람이 우편 투표에서 210.5표를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선거 데이터를 그냥 떡 주무르듯이 만져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저항하는 의지가 없고 신인 대통령은 전혀 손댈 의지가 없고 주범들은 뭡니까? 도둑질이 했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고 그걸 밝혀야 될 여당인 국힘당 의원들은 다 뭐죠? 공범인지 뭔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거기에서 미친놈처럼 춤추듯이 이준석하고 하태경은 부정성급다고 떠들고 에이 이거 뭐 이게 나라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그 양아치들의 그냥 뭡니까? 그냥 소구리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대한 악 이런 그 악을 저지르고도 나라가 잘 될 거다 참 정신나간 이야기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정치가 무너지는 것이고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20년 50년 장기 집권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을 완전히 졸로 보겠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그러면 베네수엘라처럼 내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꼭 당해봐야 당하는 줄 아냐 이야기죠 좀 미리 준비하면 안 되냐 이야기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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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이런 재난이나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왜 못하냐 이야기죠 항상 여러분 한국사를 보게 되면 당하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뭡니까 허둥대고 왜들 그러냐 이야기죠 지도층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도 문제가 있죠 우리 세대가 끝입니다 우리 세대가 지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봅니다 4.15 부정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리에서 그 절규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과 달리 그렇게 오래 서 있는 것도 건강에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됐죠 젊은 세대들은 내 문제 아니다 그래 내 문제 아니다 그게 정교조 교육의 힘인 겁니다 대한민국은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르치지 못했고 정의를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불의에 저항할 수 없는 민족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지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고 국가가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런 국가에게 헌신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총 들겠습니까 말이사 바른 말이지 이런 문제를 경고하는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이나 있삼고 세금으로 고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세금으로 뭡니까 민경우기도 고발하고 황교안이 고발하고 공병원도 고발한 거 아닙니까 경찰 패소 검찰 패소도 뭡니까 고등법원까지 덜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팬이니까 고등법원을 또 봐줄지 그게 말이 됩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사전투표 동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필요하겠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작이 있죠 그냥 다 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 조작하게 되면 전산 조작하게 되면 그냥 다 밝혀집니다 그거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에서 수입해 온 선거 데이터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 김정은이가 만들어서 뭡니까 살짝 남한의 이름 내려보내는 그런 선거 데이터 아니지 않습니까 과천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발표한 데는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 않습니까 책은 먹고 마지막으로 뭐죠 뭘 발표합니까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해서 그것에 따라가서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물 책임자 여러분들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 생산자가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종 생산자가 뭡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날 밤을 쉬어서 제야 전문가가 추정해 보니까 몇 퍼센트를 훔쳐간 겁니까 미래통합당의 박종진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6,626표에 30%를 도덕질한 거 아니에요 국가혁명배당금의 임영자 후보가 받은 435표에 30%에 131표를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118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안께 5,118표를 더해주고 박동진과 이름들 임영자 후보안께서 5,118표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총 여러분들 조작표수는 몇 표입니까 5,118표 곱하기 2배 아닙니까 만 몇 표가 되겠네요 이렇게 조작한 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사전특표 여러분들 참가자수 기준을 하면 몇 표를 조작한 겁니까 여기 나오네요 17.8%를 이동시킨 겁니다 컴퓨터가 여러분 계산해 주는 겁니다 딩동댕 인천광역시 서구월 2020년 4.1회 총선 사전특표 참가자수의 17.8%의 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절반은 빼앗고 절반은 더했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표입니다 사전특표 득표율 67% 당일 득표 득표율 58%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8.9% 이렇게 큰 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당일 투표 이름 신동근 더불 민주당 후보가 58%를 얻었으면 당연히 사전특표 득표로 58% 비슷한 수치가 나와 이제 어떻게 67%가 나옵니까 표를 쑤셔 넣었으니까 이 이름들 이렇게 선거 데이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놈이 만들었습니까 어느 친구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왜 수사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여러분들 호칭을 받으려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마음껏 여러분들 만드는 시대가 됐는데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끝이다 에라이 썩어 빠질 사람들이죠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32% 당일 투표 득표율 41%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8점 치면 어떻게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옵니까 당일 득표율이 41%가 나온 사람이 사전 득표율이 어떻게 32%가 나옵니까 41%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이런 짓들 해가 전국을 다 이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국회의원 해먹고 대통령 해먹고 광역시의회 의원 해먹고 시장 해먹고 구청장 해먹고 도지사 해먹고 광역시장 해먹고 권력이 정당성이 없는데 무슨 위험이 서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국회가 무슨 모욕을 할 만한 그런 모욕죄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다 도덕질을 했는데 모든 걸 다 도덕질한 거 아닙니까 이걸 검찰이 발견했습니까 경찰이 발견했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이런덜 날밤을 쉬어가지고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분석을 해서 조작한 것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조작은 어떻겠습니까 투표소 레벨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인천광역시 서굴 데이터입니다 이 붉은색이 뭔가 하니까 동 레벨에서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11% 9% 8% 9% 8% 11%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뭐랬냐 더블 밑장 신동근 후보한테 동 레벨에서 다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에 그 옆에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후보 마이너 10% 마이너 9% 마이너 8% 마이너 8% 마이너 10% 마이너 7% 마이너 10% 마이너 9% 다 뭡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 표를 다 빼앗은 거 아닙니까 2024년에 총선을 국힘당이 이기겠다고 합니다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표를 만드는데 에이 국힘당 국회의원 나리들 당신들 2020년 2024년도에 총선 21대 총선 22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어떤 사람 200석을 차지하겠다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이길 겁니까 다음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대통령선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번 대통령선거 윤석열이 힘으로 이긴 겁니까 그쪽이 실수한 거죠 경상북도 조작을 적게 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조작을 적게 하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선거 다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는지 여러분 동네별로 전산을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거냐 이 이야기예요 서울법대도 많이 나오고 외국에 유학한 국회의원도 많을 거 아닙니까 누가 한번 제대로 생각을 해봐라 제정신을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무슨 수로 이길 거고 230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은 걸로 보이는데 사전투표의 3구 대통령선거에서 서울만 70만 표를 사전투표에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0.73% 24만 707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서울 하나만 70만 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선관위 발표가 뭡니까 전국에서 아슬아슬하게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24만 7077표로 승리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서울만 70만 표를 집어넣는데 사전투표로 당일투표에서 이긴 거 빼고 여러분 이 붉은색이 보면 이론적으로는 0에서 한 3%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동레벨에서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걸 뜻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동산하에 있는 투표소를 다 조작한 겁니다 동산하에 있는 투표소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인 61개에서 다 미래통합당 더블민주당의 신동근 후보가 다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들 발각되리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숫자가 이렇게 겁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이 잘 될 거다 대한민국이 참 앞으로 잘 될 거다 정신나가는 이야기들이죠 제야 전문가가 참 친절합니다 당신들 동레벨로 몇 표 훔친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딱 짜가지고 딱 찾아낸 거 아닙니까 소위 조작 공장을 찾아낸 거죠 동레벨로 훔친 표가 다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여러분들 신동근 후보 함께 동레벨에서 훔친 여러분들 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면 역으로 뭐죠 훔치지 않은 상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께서 왼쪽에 승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제야 전문가 추정한 걸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게 되면 표를 사전투표에서 얼마를 훔친지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뭡니까 이건 승관이 발표된 차이값 이건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추정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한 거 정상이니까 다 수치가 작잖아요 0에서 3% 내에 부정을 해놓으니까 다 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참 기가 찬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뭐 뭐 하자는 거지 도대체 토르크 막토님께서 기본이 서지 않은 나란 미래가 없는데 큰일입니다 기본 가운데 뭐 그야말로 기둥이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고 이제